여기 출장! 이거 멋있는데?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? 출장을 가져가면 되나? 이거 가져가서 저희 집에도 똑같이 하죠? 너무 귀엽죠? 데리고 가고 싶어! 너 나랑 살래? 기다려봐 무금격? 먹었다!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! 너무 귀여워! 손에 들고 있어! 미친! 개귀여운데? 손에 당근 들고 있어요! 알겠다 당근송 불러달라는 너구리의 손짓이었어 나 좋아하지? 당근! 사랑하지? 당근! I love you, you love me 당근 당근 당근! 너구려! 너구려! 아아! 고마워! 마지막으로 어떻게? 토도도마! 토도도마! 여기 포트 여기 있잖아! 아 됐다! 같이 탔다! 기분 최고! 너무 좋아! 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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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가 저기! 저기! 친구야! 저기! 저 새끼 보트 탔냐? 야! 너 왜 보트 탔어? 아니야! 싸우라고! 미친놈아! 너 뭐해? 거기서? 어? 우리 너구리 어디 갔지? 죽었다고? 진짜요? 야! 너는 나와! 나와 이 자식들아! 내 너구리 살려네! 내 너구리! 대단해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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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게 된다고 마크가?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예쁘게 잘 지어? 아 안되겠어! 확장공사 해야겠다! 이거 이거 땅 이어가지고 여기 좀 넓게 지을까요? 저희 집도? 너무 예쁜데? 너무 예쁜데요? 천장은 근데 진짜 못 만질겠어 따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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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소중한 집에 저도 아직 공사 중이지만요 여기에요 여기 오! 감사합니다 어? 내가 기다려봐! 선물 그럼 선물 진짜로? 선물! 집들이 선물! 선물! 얘는 눈이 왜 하나밖에 없어요? 눈 가려있음 아 원래 여기 아 맞아! 그리고 그 동물을 네 끌고 오더라고 손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오! 우리 하나 드릴까요? 어? 네! 이대로 가져가십시오 우와! 감사합니다! 양이 쌓기 등급 상금을 선물로 아이고 이게 뭐죠? 가방이 달면 물건이 많이 들어가요 감사합니다! 저 안 그래도 맨날 가방이 모자랐는데 네 감사합니다! 고마워요 저 야코님이랑 방금 전에 초면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낌없이 주셔서 나 진짜 감동받았어 나는 낯가려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완전 완전 감동이야 생각해보니까 살짝 부끄럽다 손님이 왔는데 잡초들이 너무 무성하게 있었던 거 같네 지금이라도 빨리 키웁시다 지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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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심장 뛰는데 갑자기 하나 둘 셋 둘 셋!